도전과제가 생겼는데.. 아 근데 물음표 가야지.. 물음표 가야지.. 제거를 하지.. 그니까요 아직 없지 않나? 본서버에 나왔나? 와 타격이 꽃샘 수수로 바뀌었어 개꿀 신성축 신성축 KB 고래밥으로 변화했습니다 뱀특 실망함 실망특.. 뱀함 하.. 신성어드니까 마음이 불안하네.. 아씨.. 순서 잘 못올렸네요 파지직 먼저 쓰고 그렇게 달릴거야 파지직 신성 너무 좋구요 아유 언제 끝나 내가 보총이 애들 너무 시간 끌어 극혐 포션 벨트 포션 벨트 답답.. 신성이 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죠 빙하 빙하.. 정.. 정말.. 좋죠 음.. 냉정함이냐? 도약이냐? 오래로콘 로마 오래로콘 로마 안되.. 빨간 애는 높이가 가기 진짜 힘들다 빨간 애는 높이가 가기 진짜 힘들다 빨간 애는 높이가 가기 진짜 힘들다 그러네요 오리아르 콘쓰기에 매지는 근데 어차피 한참 나중에도 오리아르 콘쓸 건 아니잖아요 아쉬운 건 맞긴한데 기다려봐 신성 좀 쓰고 이거 신성 있으면은 가보증 껌이지 문제도 안 돼 이거는 이게 엘리트냐? 너무 쉽고 껌 오징어 껌 가불림 이제 자방이 반복이랑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계학습 하나 쓰자 덱 빨리 돌려서 눈보라로 갑시다 제 귀 필요하려나 기계학습 넣었으니까 제 귀 쓰죠 괜찮을 것 같네요 ius 그래서 차а 보 투온보한다. 기다려라. 저거 물음표 떠서 놀랬네. 마크가 똑같잖아. 놀래라. 분열인줄. 간다. 눈보라. 간다. 강력. 편향이다. 편향. 편향추. 편향은 있는데 써지는 없냐. 그래도 편향 쓰자. 편향 너무 좋아. 신성 믿고 망치 갈까? 무지개? 너 그런거 쓰니? 상점가서 하나 지우죠. 상점. 망치나 가신다. 아 잠깐만. 왜 수비 올렸지? 젠장. 요약 아니야. 표정. 음... 넓고 또 따위죠. 이따기. 어렸네. 이번엔 아시아. 음~~ 편향도 목소쿠 신성이 좋은 건가? 걷어내기 있으면 코스트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냥 덱을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컴파일 드라이버 넣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다. 두 장씩 드로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성 또 나오고. 포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 엘리트 가려면 포션이라도 좀 바삭하게 체격을 해줄 것 같은데. 방어도 오셨다. 이게 편향이지. 편향 너무 좋아요. 컴파일 또 나왔어? 안 써요. 코어 서지를 먼저 쓰면 한 턴이 아니라 아예 막아줘요. 서순하면 한 턴만 막아주고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게 패치가 됐습니다. 지식이 들었다. 지식이 들었다. 아니 아직 벨이. 택 조금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아. 야. 뭐야. 이거. 너희들 왜 그래 잠깐만 와 나 38댐 꽂는거 봐 처음에는 안그랬던걸로 알아요 아 뭐야 이게 못밟게임 진짜 콩략폭 얘네들을 콩략폭 보고왔네 기다려라 눈 보러 들어간다 아 버스는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래도 충분히 잡겠죠 아 왜 저거 때려 버스 때려야지 근데 충분히 잡은 편향 너무 좋아요 편향 개좋은 편향 개좋은 킹갓 몬 내게 힘을 줘 몫이라 제발 아 좀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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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죽었군 아직 아니군 이제 빙하나 오니까 살 수 있음 아 이거 좀 핸드 너무 역급게 나오네 이거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불 봐야 되는데 불 없어 여기로 가면서 체력 채우는 이벤트 없잖아 이젠 정말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어이 이게 뭐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턴과 핸드가 둘 다 조져가지고 엘리트에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거 하면 죽는데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악! 안 좋은 기억 희망편 찍을 수 있나요? 잠깐만 이거 죽나? 안 죽죠 일담지 않나? 일담죠 아닌가? 완막이네 2담네 완막이었습니다 그런 곳 꼭 빨리 신성되나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맨날까지 된장에 그러면 아이씨 아이씨 알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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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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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눈보라 먼저 썼어야 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작은 차이입니다. 킹시 시작. 좋다. 신성 빨리 찾을 수 있다. 우린 신성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아 이제.. 이제 쓰기 애매하죠. 저거.. 수광봉으로 버텨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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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치우겠다 컴드 아이 저거 빨리 수비 재활용으로 지워야 되는데 아 편향 쓸걸 이제 편향 써도 되겠네 편향 빠따 주십시오 갓 보란 메아리다 메아리 쓰냐 핵분열 쓰냐 핵분열 메아리 다시 다 괜찮을 것 같네요 아 핵분열 쓰자 메아리 보란 핵분열 근데 이거 3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축전기가 너무 좋잖아 커피드리프 하면은 모닥불 그냥 지나가네 지나가는 중입니다만 포션 벨트 있으니까 짐승 숙상 씁시다 핑핑이가 제일 쉬워 냉기사코 레디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핵분열 쓰고 나서 이제 다시 구체가 쌓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아 신선 어디가냐 신선 어디가냐 신선 어디가냐 신선 안 나오네 신선 안 나오네 안 돼~~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진짜 아 왜 이렇게 때려도 되냐 진짜 더럽다 패턴 해로운 구체다 와 그래도 갓 킹갓 엠페러 제너럴 어 마제스티 어쩌고 저쩌고 편향 덕분에 살았네 뭐야 방금 재활용 쓴 거 아니었나 내가 잘못 봤나 눈이 침침한가 보네요 도박칩이다 연막탄조청 오케이 칼날려와 신성템 졸라놈 아 진짜 짜증난다 신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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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부터 저거 패턴이랑 드로우랑 너무 너무하네 아 아 아 아 뭐 신성에 의존하는 덱이긴 하죠 드로그 같은 거 나오면 치봐야 되나 죽어도 엘리트한테 죽겠다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 저거 저거 뭐야 저거 광기 광기 짜증나 빌어먹을 광기 아 신성 언제 오냐고 언제 나오냐 쉬불장식이다 아니 일단 핸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 드디어 나왔네 아유 진짜 아 눈보라 그야 쓴 제정신이 아닌데 아 신성 진짜 왜 저렇게 안 나오지 진짜 길을 쓰고 안 나오네 벌써 여러번 이랬어 오케이 아 아 빤스로 날까? 일단 써보자 아 얘네들 너무 다갑다 진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 갔냐고 신성 야 이 신성 자식아 신성 졸라 싫다 이왕불구 안 나오네 신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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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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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였던 것. 아유 진짜 신성때문에 이곳에 가는 거 아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변환 불가저주. 에바투나님 반갑습니다. 아 광기저 쓸모도 없는 거 저거.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사는 전환님 반갑습니다. 아 그냥 저주나 받을 걸 그랬네. 가시특 1대 밈. 가시특 1대 밈. 지금 얼알. 광기 저거 치웁시다. 나 저거 열받아서 못 보고 있겠다. 지금 하이랜더임. 하이랜더임. 하이랜더 유지하겠습니다. 하이랜덤입니다. 받을까? 아니야. 양초 있어가지고. 받고 치우자고요. 할앤사제특 역경 빙빙이 잡을때는 이렇게 못할텐데 으아 현풍이 빙빙이 잡을때는 이렇게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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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신성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드럽게 안나오네요 재활용 더블? 그래서 신성 안쌀거야? 어 그러네 너무 슬프네요 아 너무 슬프다 그 고생해놓고 다 쓰자 이것도 누리님도 안닿습니다 가끔은 바보가 일까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격 안됐죠 아 되네 아직은 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으 으 핵분열 쓰고 아 잠깐만 아 괜찮아 다섯 개면 막을 수 있어 실수하니 마 무티라니 됐다 됐다 이제 덱 압축만 재발용을 왜 두 장을 파지직을 남겨두는 건 난 그래도 필요가 없겠다 컴파일 드라이브 이거 지우고 뭐 까시로 잡겠네 이러다가 까시 6대1 달달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 놈이 어 한 장 남았다 어 한 장 남았다 하아 재활용은 왜 넣어가지고 아 뭐야 눈보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무한모드 건가 좀 취향이 아니네요 2319점 아니 하이랜더 하이랜더 그러게 왜 그러게 왜 하이랜더 아니 그러게 왜 하이랜더를 175점 발로 차버렸죠 내다버린 내다버린 최고점수 아유 재활용하는 게 아니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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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